김성희 작곡가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결실의 기절이 돌아왔습니다. 음악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청량제라고 하죠. 오늘 멋진 소리와 손류를 통해서 모든 관객들에게 감동을 듬뿍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가을 저녁 콘서트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아름다운 곡들을 써주신 김성희 작곡가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. 자 그러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오늘 축하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. 그분들 중에서 중소기업 총장을 지내시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시고 홍석호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. 장관님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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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